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념으로 2022년 5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개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4월에 개수가 되겠습니다. 4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4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이 개수일간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물로 보지만 차가운 냉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구를 할 때는 수로서 조구를 하게 되는데 즉 4, 5, 2월에 뜨거울 때 뜨거운 열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개수죠. 음이 대표가 바로 개수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임수가 수의 대표가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데 임수는 좀 금방 얘기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긴 하지만 얘는 양수예요. 양수. 그러면 음을 대표하는 것은 더 음적인 것이 음을 대표하는 것이지 양수인 임수가 음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개수고 그 다음에 양을 대표하는 것은 정화가 아니라 병화라고 보는 겁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해수와 같습니다. 큰 물이죠. 임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큰고 방대한 그런 개념의 수라고 하면 개수는 음에 해당되는 수이기 때문에 작은 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로수 같은 경우는 대수로 보지 않고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물로 봅니다. 임수의 특징, 충분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지성. 그 다음에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일관은 큰 물이기 때문에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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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작은 이슬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왕해도 충분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임수와는 달리 개수의 특징은 뭐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청징은 맑고 깨끗함을 청징함이라고 하죠. 맑고 깨끗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예를 들어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원에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충분하는 성질 즉 범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거나 기토로서 개수를 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물을 탁수로 만들거나 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물을 매몰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는 무토, 기토 제하물이 정관인 무토라 하더라도 개수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사주에 무토, 기토가 잡란되어 있다. 여기저기 그렇게 막 질서 없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줘야지 됩니다. 아무리 좀 무토라도 마찬가지예요. 무토라도 이 무토는 오히려 기토, 7살인 기토보다도 개수를 더 뭐라 그럴까? 매몰시켜 버리다. 땅 속에 완전히 묻어버리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게 상관경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상관경관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상관이 정관을 파하게 되면 법, 윤리, 도덕이 무너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상관경관을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관경관이 아니라 개수가 무토로 보면 매몰돼서 개수 자체 존립이 위태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관도 내가 존립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겁니다. 저건 제거시켜서 개수가 매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시사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옹달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유입이 돼야죠. 즉 수원을 만들어 놔야지 물이 계속 원원불절이라고 해서 물이 계속 흘러야지만 개수는 썩지 않다. 작은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죠. 바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게 되니까 스스로 자정 자격을 하지만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작은 이슬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수원 즉 금이 있어서 수를 계속 만들어 주어야지만 금생수 해야지만 원불절이라고 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가 있겠고 물은 계속 흘러가야지만 이끼가 낀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물이 타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이 필요하다. 인성. 그런데 그중에서도 개수일관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청간으로 신금을 매우 좋아하게 된다. 즉 음생음의 공이 있다. 음생지공이라고 해서 음수는 음으로 음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 음목 같은 경우도 음수인 개수로 생하는 것이 좋듯이 개수 마찬가지로 신금을 얻어서 생조해 주는 것이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일관이 태어난 원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일단 4월은 입하와 입하와 소만으로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배속되어 있고요.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하가 되어야지만 임묘진이라고 하는 봄에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으로 전환이 되죠. 사오미월입니다. 그래서 사오미월은 남방이고요. 화가왕왕, 화왕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미월 같은 경우는 미월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왕왕왕 계절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니까 화가 굉장히 왕한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화토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화토는 동궁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은 화만 임관지가 아니요. 5월은 화만 제왕지가 아니라 화토가 같이 임관지, 화토가 같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4월, 5월은 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반면에 수는 4월이면 4월이면 얘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은 수의 뭐가 됩니까? 절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은 수가 가장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작은 물이 고열, 뜨거운 열기를 만나면 징발되죠. 징발되면 고갈돼서 금방 물이 사라져버립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 순간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임수가 4월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개수가 4월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대해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개수보다는 형편이 낮다. 즉, 같이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수는 양수이고 나름대로 대큰물이기 때문에 증발되더라도 좀 자기가 존립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개수는 우루수이기 때문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이슬방울 한 방울 뚝 떨어져 봤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4월이라도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와 개수 어떤 것이 더 존립하기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개수가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임수는 먼저 비경겁제인 개수를 써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서 조우하고 그 다음에 인성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비경겁제를 먼저 쓰지 않고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인성을 얻어서 내가 생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신금만 가능할까요? 개수는 금방 증발하는 그런 작은 분이기 때문에 경신금을 가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가 존립해야 되는 아주 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금 없으면 경금 써야 되고요. 경금 없으면 신금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얘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죠. 얘가 죽지 않도록 일단은 연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임수라든가 개수가 다시 있다라고 하면 특히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제거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계수 어떤 것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수인데 같이 인성과 인성과 비경겁제를 쓰는 것은 똑같지만은 양수인 임수냐 내지는 음수인 개수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달라지죠.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무엇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음수인 개수가 금방 금방이라도 없어지게 되면 일단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있는데 부상자가 하나는 찰가상을 입었고 입었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크게 다쳤어요. 지금 파편이 온몸에 박혀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찰가상 입은 사람을 먼저 치료합니까? 아니면 죽게 생긴 사람을 먼저 돌봐줍니다. 당연히 크게 다친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4월이라고 하는 절기가 임수가 임수하고 개수가 느끼는 감정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수는 예부터 살려주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의 개수는 먼저 신금 또는 경금으로써 개수를 생주해 주고요. 다음으로 비경업체인 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임수 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없으니까 뭐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 정도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국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관이 4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저께 임수가 4월에 태어난 것은 양수가 양화를 본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음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사화는 채음용양 본체는 음이 해당이 되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고 해서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 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가 해당이 되죠. 내가 극하는 겁니다. 극아자가 아니라 아극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극자 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성은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뭐다? 음 대 양의 관계가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제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제격에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 신약하다 내지는 신약, 재, 왕한, 사주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사화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초기 또는 역이라고 하고요. 경금은 중기에 해당이 되고 병화가 본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화를 화로 보는 것은 본기가 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는 원래 음인데 양으로 쓰는 것은 병화 자체가 양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되지만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재성도왕하고 정관도왕하고 이건 그냥 재살태왕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정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관이 약하면 마치 정관도 어떻다 칠살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관이 왕해야 정관인 것이지 일관이 약하면 이거는 마치 칠살과 같고요. 뜨거운 열기에 증발되는 것에 더해서 무토 왕토가 일관을 극해버리면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매우 무시무시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죠. 경금은 계수 입장에서 인성에 해당이 되죠. 정인 경우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재성이 인성을 생각해 재성 안에 인성이 투출되어 있죠. 일관이 약해서 인성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화가 재성인 화가 왕에 져가지고 경금을 파게 되면 재극인이 될 때는 되겠죠. 재극인이 됐을 때 이때는 경금이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재성의 경금 인성을 파할 때는 이때는 용재파인이 아니라 탐재 이런 경우가 탐재파인이 돼가지고 좋지 못한 탐재파인이 되겠죠. 좋지 못한 것이 되겠죠. 인성이 용신일 때 예를 봐야 되는 것은 탐재파인으로서 재극인이 안 좋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참고로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인성을 갖다가 재해주는 것 그때는 이 용재파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병인데 그 인성을 재하는 것이고요. 탐재파인은 인성이 용신인데 그 인성을 극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탐재파인하고 용재파인하고 같은 재극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탐재파인은 나쁜 것 용재파인은 좋은 것 4월의 개수가 경금이 투출돼서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화가 금을 극해한다 이것은 탐재파인으로서 좋지 못한 그런 사주국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을 먼저 얻고요. 나머지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역시나 인목이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4월의 개수 절지입니다. 양수인 임수보다도 더 약하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증발된 상황에서 을목, 인목을 보면 금방 개수의 기운을 그나마 뺏어가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이고요. 연간에 임수가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임수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뿌리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수가 일지에 있죠. 개의 일주가 됩니다. 이 개수의 해수가 금기가 되죠. 개수도 뿌리, 일간 개수도 뿌리도 되고 임수도 뿌리도 되는데 가장 큰 단점 이거 사회상충돼서 사화도 깨지지만 해수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내 한목으로서 사회상충이 안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이 되는 것이고요. 수국화에서 사화만 깨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충이 되면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개념. 뜨거운 여름에 물이 하고 충하게 되면 물도 같이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 해수가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거는 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일주 개의 일주 간여지동이 오히려 좋아야 될 상황에 사회상충돼서 이거는 해수의 용도가 없다라고 보지 않고요. 매우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다시 일간 개수나 연간에 있는 임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충이 되는 충도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오히려 충이 돼서 나쁜 경우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뿌리를 둬야 될 해수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거는 사회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해수는 좀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이렇게 임자수를 보게 되면 이건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충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사화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금사신합수가 되죠. 그 다음에 사유회금이 되기 때문에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 단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임자시 특히 이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개해시도 이거는 화운, 목화운이 나쁘지 않고 금수운은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좋지만 사주 자체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충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가 여기하고는 합을 못하지만 시지에 있는 것하고는 인해, 한몫이 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인해, 한몫에서 충은 구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개수의 뿌리가 많이 약해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까 임자시 개해시는 금수운이 가면 일간을 왕해지지만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 단점이고 목화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지만 얘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오히려 일간 개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을묘시도 마찬가지로 해묘한 목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인시, 을묘시는 금수운인데 같은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을묘시보다는 갑인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 관성이긴 하지만 이 진토는 습토가 되겠고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개수라든가 임수가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충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운간다라고 하면 화가 너무 치열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투출되어야죠. 이 병화는 그래도 이 사회상충에서 여기에도 사회상충하게 되면 사화가 완전히 꺼져서 병화의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원룡이기 때문에 온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가 그래도 이 사회 뿌리는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목 안에도 병화가 있고 갑목을 생주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병화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회상충 되는 것 이거 무시 못할 것이 될 것 같고요. 정사연 씨 같은 경우는 화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상충은 모면할 길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신신유시 무조건 이거는 화운입니다. 왜냐하면 경신신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사회상충 된다 하더라도 금으로서는 수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한습해지는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과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사회상충이 돼서 개수의 뿌리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가지고 사주에 뭘 봅니까? 그죠. 사주에 격과국을 놓고 보는데 월지가 깨지면 격과국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충을 이렇게 원국에서 있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주의 틀이 깨지기 때문에 그냥 날 때부터 예를 들면 바가지를 만들었는데 공장에서 바가지가 나올 때 조금 상처를 받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주에 있는 경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정의격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그래도 사회상충된 걸 정의격이 됐다고 해서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인해 한복, 해묘 한복 하면 말씀드렸던 이 두 생신은 충우구제지만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해묘 미토, 미토가 주고는 조금 충우구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기미시는 좀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 투출라는 것도 개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오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오늘보다는 다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임자시 개시가 돼서 일관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제가 임자 개시는 어느 운이 좋다? 목화운이 좋다라고 봤는데 목화운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